지금은 음악중심시대 안녕하세요 음악중심 MC 티파니 네 안녕하세요 음악중심 MC 유리입니다 티파니씨 오늘 음악중심 정말 멋진 악기들로 꾸며봤는데요 보니까 마치 정말 멋진 뮤직아일랜드에 온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멋진 무대에 과연 어떤 대부분이 멋진 무대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음악중심에서는 최고의 가수분들만 모셨습니다 먼저 정말 샤방샤방한 아이돌 샤이니 그리고 섹시아이돌 2PM 그리고 감성체리오죠 VOS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음악중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무대죠 애프터스쿨의 박가혜씨와 케이윌씨가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일본 우리 결혼했어야 할 리얼커플이죠 김용준씨와 황정음씨의 정말 아주 파란스러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늘 유독 커플무대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? 우리 열심히 소원을 빌어서 올해까지 남자친구 만드는 건 어때요? 좋죠 근데 소원은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? 바보 소녀시대한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소녀시대 컴백 무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얼른 빨리 시작해볼까요? 네 척하면 척이죠 김종욱씨가 부릅니다 척하면 척 이렇게 시작해진 오늘 영상이 쫓아"... 나도 그들óg이 보вон을 잘 zeigt ^^ 그럼 나도 납的是 셀감 스르 телефон 네 오늘 focu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